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북미 정상 만남이 대북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부분 한번 살펴보고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따른 업종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북미 정상 만남이 대북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쇼가 진행이 됐죠.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실무진이 2, 3주간 실무협의를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번째로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한번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주의 큰 선물 보따리를 풀고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이렇궁 저렇궁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갔다 그러면 재료 소멸로 인식될 가능성이 좀 컸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자 먼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부분은 아주 큰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CNN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신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내일이 되면 이미 지나간 사건이 되어버리죠. 이런 부분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는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실무진들이 2, 3주 정도 실무협의를 할 거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하겠다. 이런 부분은 일요일이 지나더라도 그냥 지나간 사건으로 끝나지 않죠. 기대감을 지속할 수 있는 큰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속도보다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제재 완화가 단시간에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제재 완화 여부는 내일의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2, 3주간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초청 부분으로 대북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서 단기 랠리를 펼칠 재료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중 무역 협상이 시장에서 예측했던 관세 부과 연기를 하면서 무역 협상을 재개할 거다 이 정도로 예측을 했었죠.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화웨이 제재 완화 부분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짓눌린 업종들에 상승할 수 있는 큰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위안부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진행이 됐죠. 7월 4일부터 TV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기 EL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로린 폴리미드 그리고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에 대해서 규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첨단 재료 등의 수출에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했죠. 한국은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허가 신청과 심사 기간이 9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한 석 달 정도로 꽤 오래 걸리죠. 플로린 폴리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그리고 에칭 가스는 70%를 일본이 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될 경우에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관련 대기업들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생산 특성상 위품목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제껴놓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쪽 에칭 가스가 만약에 공급이 정말로 끊기는 부분이 현실화가 될 경우에 생산 공정 자체가 완전히 중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칭 공정이 막히게 되면 200가지가 넘는 생산이 유기적으로 다 이루어진 이후에 웨이퍼 생산이 완성돼서 반도체가 완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에칭 부분이 중단이 되게 되면 아예 생산 공장 자체가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기 전자 업종에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된 부분에 대한 포제 그리고 일본발 이런 악재가 동시에 출연하면서 지금 악재로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외인 기관이 일본발 악재를 얼마나 크게 보는가에 따라서 지금 이 삼성전자 전기 에스키 하이닉스 등 LG전자, LG디스플레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까지 다 이렇게 해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외인 기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기하고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무역 분쟁으로 크게 짓눌린 화장품, 중국 관련주 등 낙폭이 과대한 업종의 종목들은 이런 일본발 악재에서 좀 자유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무역 협상 재개라는 호재가 발생한 부분만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으로 비핵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 좀 바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등으로 지금 관계 회복을 빠르게 할 필요성을 중국 측에서는 느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모든 여건이 다 좋아지고 관계도 다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도 이제 우리나라하고의 이런 관계 개선을 빠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한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와 함께 낙폭이 가장 심했던 화장품하고 중국 관련 주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이벤트가 끝나는 다음 날이 내일이죠. 7월 1일은 현금 보유자의 경우에 시가 형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마음이 흥분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도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내일 가장 핫한 업종은 단연 대북주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큰 자금들이 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가 형성 정도 그리고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가장 강한 대장주가 어떤 쪽이 될지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서 조금 분산해서 투자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한 외인 기관에 이런 유입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쪽은 화장품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종 그리고 면세점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북주는 지금 가장 강하게 대장을 자꾸 치고 나가는 종목이 일신석재죠. 일신석재가 지금 가장 강하게 탄력성 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일 조정을 받고 금요일날 그래도 한 4% 정도 올랐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600만 주씩도 나오고 있죠. 금요일날 천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일신석재 쪽이 대장을 좀 잡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 또 좋은 게 한창이죠. 금요일날 5%까지 밀렸다가 꼴이 달면서 쭉 끌어당겨줬습니다. 음봉이 4번 나온 상태에서 강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현대건설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은 외인기관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탄력성은 이런 개별주보다는 조금 약하겠지만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아시아 종료 이런 것들은 지금 조정을 또 많이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탄력을 또 세게 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탄력이 좋은 게 좋은 사람들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가장 좀 많고 지금 탄력도 강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철도주하고 이런 철도 건설을 위한 이런 토목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죠. 이화공영도 최근에 조금 움직이고 있고 대아TI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대장을 잡을 만한 그런 종목들 조금 분산해서 시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한번 배팅을 할 타이밍을 잡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가장 지금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전기 전자 업종이 될 수 있죠. 삼성 전기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눌려졌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일본발 악재가 같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일본발 악재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끌어올릴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을 또 재료 삼아서 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또 들어올지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좀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 전기 완전히 바닷건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발 악재가 없었다 그러면 삼성 전기가 지금 상당히 가장 크게 지금 탄력성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일본발 악재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장이 시작되고 나서 워낙에 장 초반에 페이크성 이런 스탠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까지 이런 종목들은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외국인하고 기관의 스탠스가 페이크가 아닌지 계속 이렇게 끌고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인지를 조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장품 주들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만큼 강하게 밀렸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아 되고 기관도 같이 계속 팔았죠. 그러다가 기관에 최근에 조금 들어왔습니다. 조금 들어오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밀렸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부분 지금 이제 협상 재개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다시 잘 해보자 이렇게 좀 바뀐 상태에서 북한은 방문을 해서 좀 이렇게 협력을 돈독하게 했고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원래 5월 달에 오기로 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되면서 않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이제 좀 잡힐 날짜가 잡힐 그런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날짜가 잡히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되면 이런 중국 관련주에 상당한 좀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많이 짓눌린 이런 아모레퍼 퍼시픽 그리고 이런 잇츠함불 그 다음에 토니모리 같은 종목들은 지금 뭐 탄력성이 아주 좋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제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왔죠. 뭐 그런 종목들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도 시세를 계속 못 주고 한번 상승한 후에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꽤 오랫동안 보여줬죠. 매동도 보면은 지금 요 근래 외인 기관에 매수가 또 계속 좀 들어왔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도 상당히 탄력성 있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면세점 관련 주는 자 호텔신라 정도 되겠죠. 이런 호텔신라를 보면 지금 기관이 뭐 최근에 조금 들어왔고 외국인도 조금 들어왔죠. 지금 호텔신라도 고점 찍고 많이 눌린 후에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지금 이제 자리를 조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 지금 외인 기관에 이런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자 내일 아마 시장이 상당히 좀 흥분 상태로 아주 좋은 시장이 열릴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좀 대응을 잘 하셔서 고수익을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